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홍어회 여기는 망고 막걸리에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공род장 비앙기 삐약이가 비린내 났는지 관심이 많네요 밖에다가 내보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을때 먹으면 더 맛있을때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와우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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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정말 맛있는 거 같아요 너무 떨려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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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한입에 한입 한입 대파 홍어회를 시켰는데 몇입은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속이 살짝 니글니글 거려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또 양창 찍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너무 짜! 짜서 마늘을 먹었더니 속이 알싸해요 제가 그래도 오늘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느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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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해서 소금 많이 찍었더니 너무 짜 너무 짜